최근 심리학자 로버트 존슨이 쓴 희열, 기쁨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행복과 기쁨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복은 우연, 행운, 요행이 생긴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기쁨은 사뭇 다르게도 영의 환희, 즐거움 천국 혹은 낙원의 지복이라는 정의가 등장한다 정말 다르지 않은가? 정의가 말해주듯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행복해야만 하고 행복이 마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라도 하냐 행복을 주장한다 그러나 사전이 말해주듯 행복이란 변덕스러운 행운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오래 머물지 않는다 저자는 행복과 기쁨을 구분합니다 행복은 우연이 생긴 변덕스러운 그리고 매우 짧은 감정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하지만 기쁨은 달라요 기쁨은 영의 환희, 즐거움 그리고 천국의 지복 즉 기쁨은 심령이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행복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았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행복은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자극들을 요구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일은 경험해도 동일하게 행복하지 않은 것 보면 행복은 참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쁨은 소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초월적인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쁨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 기쁨은 한 장소에서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영적인 영역은요 참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찾고 지치면 눈이 감기듯이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오면 무엇인가를 채우길 원합니다 이어서 저자는요 오늘날 종교가 행복을 쫓아가기 때문에 종교가 있음에도 영적인 충만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을 해요 이 영적 공허함 때문에 영적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사람들은 잘못된 곳에서 기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일 중독, 마약, 자살 등의 현상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로버트 존슨이 독자들에게 던지는 화두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그렇듯한 행복 말고 단순하고 변덕스러운 한 번 좋았다가 한 번 좋지 않은 그런 행복 말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순간에 행복을 추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행복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적인 기쁨,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이 아마 로버트 존슨이 얘기하는 기쁨과 동의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영적인 기쁨 그렇다면 최근 언제 이런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눈앞에 있는 사소한 일에 정신이 팔려서 영적인 기쁨을 무시한 채 이 알팍한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오기는 주님 앞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영적인 기쁨을 찾으러 가보죠 1절,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알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기다리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농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가 안 오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주시든 안 주시든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 돼요 하나님께 계속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시작하면 돼요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시작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끝까지 구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든 하나님께 구하기를 시작한다면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상을 찾아가요 2절 함께 읽어봅시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허탬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2절에 총 세 가지 우상이 나옵니다 드라빔, 복술자, 거짓 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우상에게 자기의 소원을, 비를 구합니다 드라빔이 뭡니까? 드라빔은 집안에 두는 우상을 말하죠 그들은 그 우상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복술자는 점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복술자를 의지했습니다 거짓 꿈은 헛된 소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을 다시 보면 세 가지 우상의 결과에 대해서 바로 나옵니다 드라빔들은 허탈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드라빔은 허탈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거짓됩니다 그리고 거짓 꿈에는 헛된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는 이렇게 허탐과 거짓과 헛된 위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나요? 2절 하반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유리합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닌다는 말이죠 목자가 없습니다 우상은 그들에게 결코 목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목자가 없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곤고합니다 곤고합니다 이 곤고하다 곤고하다라는 뜻이 뭐죠? 곤고하다라는 의미를 이 1절, 2절 문맥에서 찾아보면 저는 영적 결핍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1절, 2절의 말씀처럼 영이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헛된 우상들에게 허탄하고 거짓되고 헛된 위로밖에 없는 그 우상들에게 자기의 심령을 맡기는 상태 정착할 곳이 없고 마음둘 곳이 없고 의지할 목자가 없는 상태 이것이 곤고라면 저는 곤고를 영적 결핍의 상태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고한 즉 영적 결핍의 상태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곤고한 사람에게라고 시작이 됩니다 곤고, 즉 영적 결핍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 다들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상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과 가장 비슷하다라는 침팬지가 같이 모여서 제사드리는 거 본 적 있나요? 그래서 인간을 호모아도란스라고 합니다 호모아도란스 즉 예배하는 인간 예배하는 존재라는 의미죠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존재 호모파베르는 도구를 만드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와 도구는요 다른 동물들이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호모아도란스 신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이 영역은 이 영적인 영역은요 다른 동물들이 흉내되지 못하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결핍을 견디지 못해요 본능적으로 영적인 충만함을 지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사람을 대면하는 일을 하시는 성도님이셔서 코로나 이후에 경제활동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 성도님이 며칠 전 저에게 주신 저에게 기도 요청하신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매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도 성도님을 어렵게 하죠 그런데 그 성도님에게 풀리지 않은 숙제는 몇 년째 단조로운 신앙생활 이것이 참 풀어야 되는 과제였습니다 영적 결핍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도 힘겹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을 보면서 영적 충만함은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하고 유명해도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결핍이 있어요 돈이 없고 건강에 적신호가 왔음에도 눈앞에 보이는 분명한 해결되지 않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더 크고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결핍이에요 소유의 유무에 상관없이 건강에 상관없이 영적 상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곤고하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곤고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곤고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순배했습니다 드라빔에게 빌고 복술자를 의지하고 거짓 꿈을 소망했죠 하나님께 비를 구해야 함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우상순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순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강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심판 장면인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참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벌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양의 무리를 향하지 않아요 목자들, 순염소들을 향합니다 여기서 목자는 우상, 우상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염소는 양의 무리 중간중간에 있는 목자 역할을 한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우상순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지 않습니다 우상과 거짓된 지도자를 향해요 하나님께서 우상과 거짓된 지도자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3절을 다시 보면요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망군의 여화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망군의 여화가 돌보아 망군의 여화가 돌보오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들어가셔서 개입하기 시작하세요 찾아오셔서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공고한 그들에게 짠! 하면 나타나세요 비록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보시는지 6절을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요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유리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6절의 주어와 동사를 보면 주어는 나 즉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뭐가 나오나요? 견고하게 하다 2절에서 유리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방황했습니다 그럼 그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 구원할지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궁유리 여김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돌이키십니다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몹시 바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구절 보세요 마지막 구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사람들을 향해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적 결핍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좀 내양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즐기기보다는 혼자 사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진리에도 관심이 많아 말씀도 많이 읽었어요 하지만 그의 심령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어요 뭔가를 갈망했지만 그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좋은 책을 봐도 새로운 것을 깨달아도 친구와 이야기를 해도 항상 혼자인 것 같아 외로웠습니다 그는 시간만 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혼자 있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일시적인 행복 순간의 행복은 있었지만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진 못했어요 그는 치열하게 영적인 부분을 고민했지만 어떠한 결과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영적인 부분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이 나다나엘이 참 부럽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공고한지 충만한지 관심이 없어요 다람쥐 최파키 돌아가듯이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돌아보기보다는 내 앞에 일들을 헤쳐나가기가 바쁘죠 하지만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그건 얄팍한 인간들만이 가지는 관심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주님은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에 있는 나다나엘을 찾아오십니다 그를 만나주세요 그를 만난 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유한보음 1장 51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거린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신 거죠 영적으로 공고한 이 나다나엘을 직접 찾아오신 주님은 너는 어떻게 살아라 너는 어떤 일을 해라 너는 어떤 존재가 되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나다나엘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봤을 뿐인데 더 이상 공감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영적 갈핍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제자가 돼요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존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신을 찾아온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와로 말미암아 마음의 즐거워하리라 마음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몹시 바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더니 이스라엘의 심령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이 즐거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언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즐거움 7절에 나오는 두 번째 즐거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언은 길이에요 이 사망은은 구약에서 142회 그리고 길은 44회 쓰여졌습니다 제가 천천히 어떤 문맥에서 사여되었는지 읽어봤어요 4개의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16장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0편 68편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10편 97편입니다 여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는 기뻐할지어다 2사에서 61장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샤마우와 길이 스윙 공통적인 부분이 뭘까요?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성경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90% 이상은요 여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나오는 기쁨은요 다 모조품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기쁨만이 참 기쁨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여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기쁨은 모두 유사품이고 모조품에 불과해요 일시적이고 잠시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쁨은 주님에게서 흘러나와요 왜? 주님이 기쁨의 원형 즉 기쁨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OM 성교회를 창립한 조지 버어 목사님께서 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한계에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이중성 그리고 완벽주의 일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세 가지 이상 그 이상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일에 기뻐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의 사역 그 자체에 기뻐한다며 곧 실망하게 될 것이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갈망해야 한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매달려 있으면 실망밖에 없대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결과에 실망하고 실망밖에 없어요 또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당신이 무슨 일들을 하며 어떤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가 보다는 당신이 누구의 힘으로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무슨 일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성취를 했느냐에 있지 않아요 누구의 힘으로 사는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요구와 표준은 극단적이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요구하신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해요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생각보다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지 않아요 주님이 관심 있는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고 주님께서 잔뜩 준비해 놓으신 선물은 영적인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은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과 돌보시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에 우리도 관심을 좀 가집시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죠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공고함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공고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고함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의 공고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성경을 통독하다가 참 많이 울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1장인데요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개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수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부분은 슬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슬람미 여인이 피부가 까맸어요 형제들은 슬람미 여인을 싫어했습니다 소위 왕따를 시켰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땡볕에서 일하다 보니 피부가 점점 검해졌습니다 까칠까칠해졌겠죠 그런데 이 포도원을 지키는 일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어요 계속 펑크가 났습니다 외몰도 보잘것 없고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죠 이런 슬람미 여인에게 왕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토다 모든 여자들 중에 너는 최고의 여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분명히 흠이 있는데 아무 의미 없고 사랑스럽고 어여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은 아무 조건 없이 슬람미 여인을 받아줍니다 그냥 사랑해줘야 얼굴이 까매도 일을 잘 못해도 슬람미 여인을 사랑합니다 슬람미 여인은 이 왕의 사랑을 맘 깊은 곳에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가서 마지막 절에 슬람미 여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여자, 슬람미 여인이 말했다는 말입니다 이미여, 읽어볼까요?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왕이여, 빨리 오세요 슬람미 여인은 더 이상 다른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직 왕만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흠이 많아요 외모도 볼품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은 그냥 찾아오셨습니다 조건이 있었으면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았겠죠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슬람미 여인처럼 하나님만을 찾으면 됩니다 다른 것들로 행복을 경험할 수는 있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합니다 가져서 행복하죠 즐겨서 행복하죠 하지만 영적인 기쁨은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영적인 기쁨은 영이신 주님을 만날 때만 가득 채워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기를 원하면 돼요 목회자인 저도 공고한 영적인 결핍을 느낍니다 지난주에도 며칠 동안 영적인 결핍이 지속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습관처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찾았어요 비를 구하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성령의 담비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10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계신 십자가의 은혜가 과거에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밝게 비춰주신다는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으로 충분했어요 충분했어요 여러분의 곤고함과 허전함은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새산명 축제에 아무도 전도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기쁩니까? 공고합니까? 주님 안에서 기쁘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혹시나 공고하다면 공고한 사람에게 마음을 기울이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기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한 주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은 한 주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는